.. ... 안녕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한이! 한진이!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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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자연스러웠다. 찬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활동 준비를 하느라 뭔가 콘텐츠를 많이 못 올렸는데 서운하셨죠? 아니요. 너무 킹받아요 지금. 킹받아요? 킹받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어디 가요? 일단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너가 사온 거야? 내가 사온 거야. 내가 준비해 왔으니까. 대박. 각자 알아서 뽑고 싶은 머리띠 있으면 보보세요. 나는 강아지. 나는 강아지인지 곰돌인지. 치킨. 허랭이. This is duck. 나는 토끼. 역시. 치킨이네요. 반대로 쓴 거 아니야? 반대로? 반대로 쓴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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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sorry man. 다 불렀나요? 오케이. 오늘 염색하고 어떻게 됐나 본데? 그러니까. 머리를 염색한 게 아니라 뇌를 염색했어. 아 그래서 용복이 뭐라고? 네 그래서 우리 이 워치? 이 기계를 껴서 스트레스 스캐닝을 해야 된대요. 이제 얼마나 나올 때 각자 한 명씩 복벌하고 내 스트레스 알려주기 싫은데. 오케이 기계가 폭주하는 걸 보여주지. 스키즈 코드. 어 그럼 우리 팀을 나눠볼까? 곰토 어때 곰토. 곰토 좋잖아 곰토. 얼마수록 곰토일. 그러면 오리랑. 오리랑. 오리랑 호랑이. 야 팀별로 일단 앉아보자. 배곰. 배곰. 우린 이름 뭐 할까? 뭐 호리도 있고. 나 방식이니까 호리베인 것 같아. 호리베인 것 같아 호리베인. 호리베인. 야 우리는 좀 뭐 없을까 이름? 곰지 어때 곰지. 아 벤지로 땅땅땅이구나. 너무 연계성이 없잖아. 토끼라고요? 토끼 아니야? 너가 쓰면 토끼잖아.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토끼. 야 끼니 어때 끼니? 그거 좋아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형이 절대 안 거르는 끼니. 야 곰기 어때 곰기. 야 곰기 가자 곰기. 곰기 곰기. 곰기 곰기 곰기. 엄마 곰기 같잖아 곰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얼른 쓰세요. 곰기 하자 곰기. 곰기. 곰기 팀. 우리는 홀리. 땡. 아 호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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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정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스케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스케닝을 해봤는데 저는 48 나왔어요. 어 48. 야 행복하네 행복이. 약함. 나 껴볼래 나 껴볼래. 껴볼래. 아니 난 창빈이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궁금해. 아니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 아 반대로 꼈어. 아 승민아. 스트레스 지수 어떻게 봐. 김승민만 봐도 스트레스다 이거. 내려가서. 오케이 자. 됐어. 이렇게 스트레스 중 가만히 있어요. 오방. 오방. 바라빠라반밤. 조에게.. 조에게 착용해달라. 아 조에게 착용을 했어야지. 좋아져. 뭐야 무슨 소리야? 아니 그걸 못하네. 아 약간 과자. 아 아 아 아 아 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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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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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르르르르르르륵. 오? 특정 실패. 특정 실패. 바람이.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네. 이너피스. 아니 왜 자꾸 특정 실패를 안 해. 안 해. 삐졌또? 뭐 아닌 짓이냐. 어? 나 52 떴습니다. 55네. 55. 55, 55. 하이, 빅스비. 너 월급 받니? 스비야. 너 연봉이 얼마야? 스비야. 빅스비. 서창빈 알아? 하이, 빅스비. 핸드폰 초기화 시켜줘. 초기화 시켜줘. 미쳤나 봐, 쟤. 어떻게 해요? 진짜 너는. 왜 뭐라고 했어? 빅스비 둔 다음에 핸드폰 초기화 시켜줘. 진짜로? 진짜로? 안 됐어, 안 됐어. 까미, 까미. 바로 지문 인식 떴어. 하이, 빅스비. 공장 초기화 진행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줘. 나 지금 스트레스 지진 됐어요. 스트레스 지진 됐어?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공장 초기화 해달라니까. 공장 초기화. 팩토리 리셋. 나 39.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나 45 나왔어. 45? 43. 난 41. 나만 30대야. 내가 해줄까? 야, 해줘. 이 팀이랑 이 팀이 너무 달라. 이쪽은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말 답답하네. 47. 47? 우리가 왜 이렇게 높아? 야, 너희는 다 화가 많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풀어 가자. 오케이.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여기 회사 근처에 롯데월드가 있거든? 야, 그럼 우리 롯데월드가 와서 신나게 놀고, 그때 다시 한 번 재해보자. 롯데월드로 가요. 스트레스 풀어 가자. 출발! 레츠고! 롯데월드로 가요. 진짜 아이패드 주시나요? 아이패드 뺨치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쉽네. 이거는 아마 한이한테 가장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아, 이거 못하죠. 제일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다. 저 원래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네. 재밌겠네요. 파이팅. 스키즈 코드. 아, 롯데월드다. 이제 매직 아일랜드. 쇼를 찌르는 내가 고참이르다.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요, 승민 씨. 힘차게 거르리라. 야, 조용히 좀 해, 얘들아. 야, 조용히 좀 해, 얘들아. 왜? 앞에서 조용히 하래. 형, 형은 진짜 데시벨이 너무 커. 키가 아파. 소리 질 때 저쪽으로 해줘. 뭐라고?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잘 들리니까 살살 말해도 될 것 같아. 잘, 살살 말해도 될 것 같아. 왜? 매직 아일랜드. 등장. 아, 에스컬레이터가 수동이네요. 얘, 대고 있는데? 너무 잘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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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는데? 영복아 어때? 나랑 둘이 이렇게 걸으니까 우리 연인 같지 않아? 응. 커플 같아? 커플 같아. 사랑해, 영복아. 나 진짜 정말로? 응. 사랑한다면. 뭐야? 뭐? 사랑한다고 저러고 있어. 우리도 제 팔장 한번 끼자, 오랜만에. 야, 예쁘네. 옛날에는 놀이공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는데. 진짜. 이야, 아틀란티스다. 그러면 일단 첫 스타트를 아틀란티스랑 해볼까? 아틀란티스. 오, 재밌겠다.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예술이란티스. 차다. 우와, 롯데올리드야. 아, 재밌을 것 같아. 야, 이거 아틀란티스 내가 못한다 했던 거 아니야? 아, 네가 다 보고 죽대 있게 판단해! 야, 야,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아니, 안 가도 돼요.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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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 여러분,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죠? 어, 미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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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이다. 어떻게 생겼나요? 쥐같이 생겼네. 네, 다 빠꾸어요. 들어가세요. 제 지금 꾸민 상태 있잖아요. 지금 지금 모이고 쓰고 있고 또 머리 띄고 쓰고 있고 뭐 일단 이렇게 꾸민 상태로 타고 나서 그 변환 바뀐 모습을 다 찾아야 돼요. 그냥 기억력 테스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맨 앞에 타자, 맨 앞에 타자.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설레는구나. 나 키 많이 컸나 봐. 왜요? 다리가 불편해. 기분 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대되는 구만. 나 소리 안 지를 거야. 소리 안 지른다, 소리 안 지른다. 잘 찾아봐야 돼요. 근데 너무 쉽지 않아? 이 정도면 쉽지. 주머니까지 찾아야 돼요? 주머니? 알았어, 너 빨개 벗겨서 한번 찾아먹고.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어? 힐링보다 스트레스 하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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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만 때리니까 설레. 미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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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추워, 추워. 야, 오랜만이다. 야, 야. 추워. 나 진짜, 나 진짜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거든? 아, 목 아파. 야, 나 진짜 소리 안 지르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또 빨라질 것 같다? 너 또 진짜 많이 왔어? 아, 여기 엄청 높아진 거기다, 이제. 맞아, 맞아, 맞아. 뭐야, 뭐야, 뭐야? 높아져. 무야호! 아, 밤에서 이겼어, 진짜.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얘들아, 사랑해. 가방 써도 되고, 아니면 주머니 써도 되고. 일단 반지 위치 좀 바꿀래? 아, 그래, 그래. 양쪽 바꿔. 양쪽, 아, 오케이. 아, 그거 빼놔. 그거 티놨는데. 하나, 둘. 스키즈 코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워.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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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빠르구나, 이거. 이거, 이거. 어때, 재밌어? 꿀잼이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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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춰봐. 손. 야. 반지. 오케이. 반지 하나랑. 어, 병아리 바뀌었어. 아니, 병아리가 바뀌었어. 병아리, 오케이. 세 개. 두 개 타놨어, 지금. 오케이. 가방이 원래 저쪽으로 메고 있었냐? 어. 소매를 접었어요. 땡. 끝난 것 같아. 끝났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야, 야. 야, 나 안 했다. 이게 원래, 원래 튀어나와 있었어. 안이 좀 폭이 넓더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 된 건가? 야, 반지 바꾼 거 진짜 인정이다. 그만큼 멤버들을 세심하게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거지. 자, 검지에 검정색이 밑에 있고 발에 신발끈 묶여있고 핸드폰 오른쪽에 있고 오케이, 확인. 진짜 꿀잼이야. 무섭네. 향빈이 어... 뭐 가는 거 예약 먼저 할게요. 아, 나 소리 안 지를 거야. 뭐 무섭다고 뭔 소리 질려. 자, 준비 됐죠? 출발? 출발한 지 5초만에 소리 지른다. 자, 이거. 진짜 여기 있어. 으악! rane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안녕! 안녕! 뭐야, gene 엄마, Este? 뭐야! 어디가? 어디가? 으악! faisait interestingly, 으악! 시끄러! 시끄러! 씨라! 아 이쁘다. 아 진짜 못하겠어. 아 못하 못하잖아 못하겠다. 못하 못하. 나 진짜 못하잖아. 나 진짜 못하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때요? 이렇게 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니면 좀 알아보기 쉽게 이거 묶을까? 힌트 하나 줘. 좋아 좋아 좋아. 2번 못해 2번. 함춘 하나를 더 넣을까? 내 생각엔 우리 팀 이겼어 이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웃겨졌어. 울 마. 내가 안겨. 나 진짜 무서워. 장민이 형 울어 대요. 야 야 야 야 울어. 야 울어 진짜. 야 운다니까 지금. 쟤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어우 좋아. 어 야 쟤 진짜 울어. 장민이 형 울었어. 야 하나도 안 무서워. 야 하나도 안 무서워. 눈물이 나던데? 나 이 24살에 놀이기구 타고 울었어. 자 맞춰봐. 맞춰봐. 진짜 어려워. 내가 왔어요 진짜. 진짜 어려워. 와 쟤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하다. 야 뒤돌아 봐봐. 뭘 바꾼 거야? 괜찮아 괜찮아. 정말 미세하게. 진짜 미세해. 코드 끈. 어 이거? 마지막 거를. 마지막 거를 묶었어. 아 오케이. 정답. 소매 소매 옷 소매. 아니 옷 소매 아니야. 아 바지를 신발 안에 넣었다. 땡. 오케이 타임 아웃. 아 타임 아웃. 또 바꿨어? 페이스를 바꿨어. 아 앞뒤로 바꿨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틀어버렸어. 그래서 약간 어려웠어. 이거 단추. 단추를 풀렸어. 그냥 풀렸어. 저거 잠궈져 있는지 안 잠궈져 있는지 저거 확인해봐야 한단 말이야 저거는. 아 확인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자. 야 어렵게 잘했네. 출발. 야 뒤에가 더 무서워. 야 뒤에가 더 무서워. 야 뒤에가 더 무서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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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야 놀이기관 타니까 그래도 기분 전환이 되네. 간만에 좀 울었다. 아. 기장한 건가. 아 못하는 거야? 이제. 아틀란테스. 자이로 스윙인가? 이쁘네. 아 근데 저녁에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다. 그치? 자기야. 오랜만이네 자기야. 어. 남편. 자기야. 어. 야 우리 20년 전에 이렇게 왔었잖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이 노래 알아? 맞나? 다시 불러봐. 아니 그 앞에부터. 그 앞에 뭐 있지?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 그런 거 있지. 그렇지. 야 뭐야 저기 창시옥과. 뭐? 에스클레이터 타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엉덩이가 너무. 어. 엉덩이가 너무 실력 실력 꺼려가지고. 야 여기 석천호수네. 어. 우리 항상 여기서 그거 했었잖아. 키스? 자기야. 어. 카메라 켜줄 수 있어. 야. 이거 계획이 없었다고 하잖아. 아 이게. 야 이거 계획이 없었다고 하잖아. 가자. 가자. 원래 자기로 돌아왔다. 그렇지. 자 승민아 어때? 나 귀여워? 머리 왜 그러냐? 귀엽지? 야 진짜 뽀뽀해 보이시네? 야 선생님 머리 왜 그러니? 귀엽지? 귀엽지? 신났어 신났어. 아 야 롤러코스터가 사람을 키우면 좋게. 내가 봤을 땐 스트레스 다 푸는 거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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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짜장면 있지? 아 여기 앉아? 아 맞네 여기네. 여기. 맛있었는데.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나 좀 너무 귀엽지 않냐? 아 너 미션이 그거 그 말 듣는 거구나. 야 맞다 맞다 미션이 있구나. 설마 유치하게 범퍼카 같은 거 타지 않겠지? 에이 야 진짜 형 설마. 아 언제적 범퍼카를 지금 타네. 우와 범퍼카 와. 난 지금 타래. 여러분 마음껏 찾아요. 난 너네한테 탈 거야 너네한테. 여러분 파uv hut 너네 다 이렇게 쳐다 Partners. content 점점 생각님들 밥도 삶했어요. 여러분 마 knock to me 타래, 푸는 적 있지? 나 yoga 잘 갖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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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ガMIN Prep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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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현진아, 뭐해? 야, 이게 앞으로 가는 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치고 막아야지. 앙박, 앙박. 야, 도라 위에만 막자! 손잡아! 미안, 내가 잘못 왔어. 야, 이거 어떻게 가? 아, 승민이 운전 왜 이렇게 못해? 야, 나 베스트 드라이버야. 안녕. 주현배. 야, 이거 어떻게 보고 다니는 거야? 야, 앙박 어떻게 보고 다니는 거야? 야! 야! 이 벅아! 아, 스카이! 뭐야! 자, 여러분! 잠깐 스탑! 잠깐 스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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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자, 미션 있어요. 미션 있어요. 미션 있어요. 이제 타면서 예쁘게 립스틱을 발라야 돼요, 입술에. 자, 제일 예쁘게 립스틱을 바를 수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네, 별거 아니지. 눈이 고른 시작! 오우! 판라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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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지금 찬이 형 성공하고 있는데. 찬이 형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자, 5, 4, 4, 2, 1 여러분, 스탑, 스탑, 끝 여러분, 지금 우리 메이크업 쌤이 여기 와주셨는데요 얼마나 예쁘게 입술을 발랐는지 일단 평가하러 왔습니다 일단 한 명씩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다 안 봤잖아, 다 안 봤잖아, 다 안 봤잖아요 다 안 봤.. 1등은 리노 형입니다 에헤이, 에헤이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리노 형 승 상금 돈 줘요? 스키즈 코드 좀 섹시해 고아 캠 파운드 모아 캠 파운드 모아 캠 파운드 모아 캠 파운드 땡큐, 땡큐 아, 아 아, 커피, 커피 안 돼 아, 커피 하고 싶었는데 자, 기어 되게 바니바니 같다 되게 바니바니 같다 커플 안 해 아, 사랑해? 어 사랑해 어, 사랑해 나 사랑해? 그만 말해 아, 아파 이제 뭐 해? 이제 뭐 타? 바이킹? 해적선이 나는데 너무 좋아 자, 세 번째 미션 어, 와 일단 팀마다 탈 거예요 제 맨 끝에 데시벨이 달려있어요 아, 데시벨 측정기? 네 정말 시끄럽게 낼 수 있는 팀이 이제 이기는 거죠 소리를 더 크게 내면 점수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린 이겼다고 어, 정말 그래서 우리 팀은 사실 지그고 있는데 아니, 이번 건 이겼잖아 선거 잘해야 돼요 이번 건 배우가 창빈 형 있으니까 나 밥 안 먹이면 소리 안 나는데 그, 리노 형이랑 지금 창빈 형이 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아무튼 그루기 시작 continues 가보자 출발 이건 데시벨 문제가 아니고 야 소리고 뭐거나 못 내겠어 지그 얘 나 성공했어요? 응, 성공했지 오오오오오어... 믿었는데... 으어 아니08x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